우표로 떠나는 역사여행 26번째 시간입니다. 기념 우표인데요. 1966년부터 1977년 사이에 발행된 우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는요. 재해 구제 모금 우표입니다. 1966년 연도가 나와 있습니다. 월남 파병원호기금 그 다음에 방위성금 그 다음에는요. 재해 구제기금 1968년입니다. 그 다음 1969년 헬리콥터 헌납기금 다음에는 탐들어동 헌납기념 1969년 재해 구호 모금 1972년입니다. 다음에는요. 제해 구호 모금 1973년 탁구회관 건립기금 1973년 결핵 퇴치기금 1974년 제4차 수혜교제금 1977년까지 이렇게 우표를 발행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